노란거 파란거 나 건드리면 안돼? 저기 파란색깔 위에 있어 세명이서 일로와봐 나한테 와져봐봐 이게 멀리있어 멀리있어 저 뒤쪽에 있어 저 노란거 노란거 쪽에 있어 노란색 쥐들끼리 잘 노네 그래 쥐들끼리 잘 있어? 어 가서 이쪽으로 나오라고 그래 어 어 으 으 으 으 에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